레지오 마리에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이 첫 문장부터 레지오 마리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라는 겁니다 이 레지오 마리에의 신심이 우리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교회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모님의 지휘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의 지휘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믿음 또 주님의 말씀에 순명할 줄 아는 믿음 이런 성모님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 성모님의 모습을 레지오 단원들도 본받으면서 성모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느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들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여기서 레지오 마리의 교본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회가 뭘까요? 교회 1번 개신교 2번 천주교 3번 성공회 자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정답은 1, 2, 3번입니다 다 교회에요 교회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하면 어디를 생각하죠? 개신교를 보통 생각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개신교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개신교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예배당 천주교는 성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용어 자체가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용어처럼 써버려서 지금은 용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존재들이냐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세속이 더 좋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줄게요 자 돈이 좋아요? 성취가 좋아요? 자 1번 나는 천만원이 좋다 나는 미사 때 모시는 성체가 훨씬 더 좋다 똑같이 성당 마당에 서서 우리 보좌 신부님이 몇백억을 들고선 자 이리 오세요 천만원씩 나눠줄게요 자 이러고 있고 본당 신부님은 여기 위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자 1번 나는 보좌 신부님한테 가서 천만원을 받는다 2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신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2번 2번? 뻥치시네 우리 세속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려면 내 믿음이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느님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이 세속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레지오 단원들은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아주 전문적으로 싸우기 위한 사람들 그게 뭐냐? 군대예요 우리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인 아닌 사람들도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죠 하지만 군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싸움에 아주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그 싸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왜 특화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올바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입에서 맨 돈 얘기, 세상 자랑 얘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로 따지면 당나라 군대 이거는 싸울 능력도 없는 그런 군인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성모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 말씀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인 그런 모습 한 번, 그 한 번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레지오 단원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성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나도 성모님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세속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릴 때마다 성모님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해야겠죠 훈련 하여튼 그게 바로 레지오 단원의 모습이고 레지오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교본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내용은 또 내일 우리 성실한 신 동정력 꾸리아 훈화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본 1장 우리 레지오 단원들 정의고을 꾸리아 레지오 단원들 교본 1장 읽어보시면서 레지오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따가 레지오 회합할 때도 또 묵주기도 바칠 때도 내가 이런 성모님의 믿음을 잘 본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묵주기도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화 끝났습니다